오늘 제가 선정한 최악의 맛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또 이 종목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종목 설명부터 드리면 공공기관용 디스플레이 제조 공급 업체예요. 그래서 전체 공공기관용 PC 조달 시장 점유율 15% 적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렇죠?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PC를 공급한다 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은 어때요?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공공기관 PC는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정적인 매출은 나올 수 있겠네. 이 생각이 하나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성장성은 조금 적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공공기관에서 쓰는 PC가 갑자기 두 배, 세 배, 네 배 늘어나겠어요? 아니죠. 어느 정도 고정돼 있어요. 이 정도는 써야 되지만 이거보다 훨씬 크게는 안 써. 그렇다고 훨씬 적게도 안 써. 매출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재미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에이텍의 주가는 매출 대비해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일까? 이번 주에는 꺾였지만요. 왜일까? 바로 정치 테마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최대 주주가 이재명 지사 시장 시절에 성남 창조경영 포럼 운영직을 맡았다라는 이슈인데 정치 테마주로 엮인 종목은 왜 엮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이게 학연이든 혈연이든 지연이든 같이 사진 찍었든 누가 2차, 3차 걸쳐서 알게 됐다든 어쨌든 황당한 이유로 엮여요. 중요한 건 엮이면 끝까지 엮여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엮인 고리가 안 풀려요. 그 한 번 정치 테마주로 엮였을 때는 그 정치 테마주라는 색깔이 너무 진해서 안 빠져요. 웬만해서는. 아무리 기업에서 부인하고 뭐 난리쳐도 안 됩니다. 써니 전자가 지금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인데 안내보다도 더 안철수 테마주처럼 이제 크게 급락을 해요. 급등하고. 안철수 행보에 따라서. 근데 써니 전자에서는 몇 번 부인했어요. 상관없다. 관계없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한 번 정치 테마주는 끝까지 정치 테마주라서. 그래서 에이텍도 아마 계속해서 이재명 관련주로서의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뭘 한다고 해도 크게 신경은 안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에 에이텍을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가 약했어요. 국민 면접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민주당의 국민 면접. 이번 주에 했는데요. 이낙연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순위권에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서는 대권 후보 1위잖아요. 근데 국민 면접에서 순위권에도 못 들었다라는 것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약간 실망감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텍의 주가가 밀렸다. 반면에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었던 남선 알미늄은 올랐죠. 물론 또 주 후반에는 떨어졌지만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여권 후보 지지율 중에서 1위인 사실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지율이나 발언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8개월 남았어요. 8개월. 8개월. 정치 테마주가 한참 활발하게 움직일 시기예요.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에서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또 정치 테마주가 아니었던 종목이 새로 정치 테마주로 올라가고 아까 제가 메타버스의 확장 말씀드렸죠.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투기 수급이 유입될 건데 어차피 정치 테마주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웬만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치 테마주를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하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높은 위치에서 하면 언제든 급락할 수 있지만 낮은 위치에서는 웬만해서 급락 안 합니다. 근데 운 좋으면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 테마주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빠졌고 바닥이 확인됐고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당 후보가 내놓는 정책 공약이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훨씬 어려운 거니까 초보 투자자분들께는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기술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위치에서 반드시 기술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위치에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고점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이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거든요. 뭔가 굉장히 핵심적인 큰 이슈가 나오면 거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너무 고조화돼서 최고치를 찍을 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투자의 팁 정도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치 테마주를 보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